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자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정변성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할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건 역시 구미 3세 여하 사건인데 저희가 2주 전에 이 시간에 관련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모킹거운을 확보하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과수로부터 당시에 산부인과에서 찍은 사진이 한 10장 정도를 이제 발견해서 그것을 국과수한테 유사 여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경찰이 판단하는 건 바꿔치기 전 사진과 후 사진이 그 속에 있다고 하면 같은 저기 그 사진 안에 아니면 사진들 안에 그럼 이게 결정적인 스모킹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판독 불가. 국과수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모킹거운은 과학적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과학적 증거는 다 나왔는데 dna 결과 또 혈액형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원래 이 정도 증거가 나오면 인정을 하고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사망한 아이의 모친으로 추정되죠. 석 씨가 나는 임신한 적도 출산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꼭 오히려 거꾸로 유전서 검사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 씨의 가족들은 오늘 성명서 같은 걸 냈나 봅니다. 절대 이 아이가 바꿔치기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석 씨가 출산한 적이 없다라는 쪽으로 그리고 좀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성명서를 내갖고 사건 자체가 더 사실 혼돈스러움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dna가 99.999 일치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0.00001 틀리면 그거 틀리는 게 우리일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또 인적인 오류 뭐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분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증거를 찾고 있는데 다른 들고 찾고 있는 것이 지금 난항에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산부인과에서 아이 신생아 발찌. 그 발찌가 끊어진 채 촬영된 사진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바꿔치기 한 정황적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데 지금 그 사진도 잘 이제 그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거죠. 끊어진 게 아니라 그냥 벗겨진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졌던 끊어졌다고 하는 거는 같은 사진인데 벗겨진 거다라고 얘기하 주장하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까 10장 사진에 그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논란이 되는 거죠. 명확히 이 사진 판독을 통해서 이게 끊어진 건지 아니면 벗겨진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좀 봐야 되는 거고 혈액형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좀 복잡하긴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죽은 아이의 혈액형이 A형 그러면 남편의 혈액형이 AB형 그리고 어머니의 혈액형이 B형 이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 보통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B형도 BO형이 있고 BB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BB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BB형과 AB형 사이에는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A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첫 번째 혈액형 검사였을 때 A형이 나왔다고 하니까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다는 거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애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사실은 이 둘 사이에 나올 수 없는 아이. 그래서 그게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것인데. 그것도 추정일 뿐이죠. 추정인데 아시다시피 아주 갓난 아이의 혈액형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정밀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밀검사를 하기 전에 바뀌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추정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수사를 해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정황 증거가 석 씨가 2018년 초에 인터넷에다가 출산 준비, 셀프 출산 이런 단어들을 검색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거는 휴대폰이 아니라 본인이 일했던 직장의 pc에 남아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본인의 휴대폰이라고 하면 사실은 명확성이 들어가는데 본인이 일했던 회사의 pc에 남은 거라서 분명히 셀프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셀프 출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확실할 텐데 그게 또 그쪽에서 발견된 거라서 정황상 분명히 이게 의심이 가는데 명확히 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분명히 의심스러운 건 맞다. 이 상황이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석 씨의 남편인데 남편 이야기로는 소금만 입고 있는 것도 내가 저녁 때 매일 봤는데 그 임신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라고 하면 사건 관련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수사상에서는 참고자료로 볼 뿐이지. 왜냐하면 이해를 같이 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거짓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거짓말했다고 해서 이 관련된 부분이 꼭 진실만을 말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단 이 사람의 주장은 전적으로 정황상 맥락상 그 근처에는 배가 부른 상태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DN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점은 일단 한 명의 아이는 사망했으니까요.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바꿔치기 했을 아이 그 아이의 존재 그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그러면 그 아이가 언제쯤 출산했고 그럼 만약에 그 아이가 갔으면 입양을 보냈을 것이냐 아니면 사실 지금 생존에 있지 않을 것이냐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데 두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불법 브로커라든가 아니면 혹시 그 즈음에 사체를 처리했을 가능성 그걸 다 가능성을 놓고 찾고 있는데 명확히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마 이석 씨가 출산을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산부인 거라든가 아니면 또 조산사들이라든가 이거는 다 살펴봤겠죠. 셀프 정말로 본인이 혼자 출산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네. 안타깝게도 지금 산부인과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조산사에 대한 추적에서 명확히 뭘 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넓혀야 되느냐 수사선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미나 근처에 있는 쪽은 거의 다 뒤졌기 때문에. 지역을 이동해서 출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고 좁은 데인데. 사실 저기 전라도나 아니면 강원도 가서는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 시간 안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자 석 씨의 얼굴을. 얼굴을 공개하면 제보자가 나올 것 아니냐. 혹은 어디 다른 지역의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으면 의사나 간호사든가 의료진들이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얼굴 공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법에 상해서 특정 강련법인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법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실종 상태니까 그것도 영유안이잖아요. 얼굴 공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지금 그러면 회의조차 안 열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먼저 보고. 그런데 사실 좀 지금은 좀 늦었지만 정 안 나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실종생활 행방을 빨리 찾는 게 급선무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경찰 수사를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미제사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태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이게 벌써 한 30, 40년 지난 것 같은데요? 30년째입니다. 지난 3월 26일 날이 30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비더우 제막하고 그랬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 잠깐 겨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 발생은 1991년 3월 26일 날 대구 달서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생 5명이 도록영화를 주우러 간다고 집을 나선 후에 실종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냥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당시에는 경찰과 문을 대대로 투입해서 현장 주변을 뒤졌는데 사실 뚜렷한 성과 없이 미제사건으로 묻히다가 사건 발생 11년 6개월 말인 2002년 9월 26일 날 성산고등학교 신축공사장 뒤쪽에 와령산 중턱에서 6월이 발견돼서 사건이 재개돼서 된 사건입니다. 이게 한두 명 학생이 아니고 다섯 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공소시효는 말로 됐죠 이 사건은? 옛날 사건이어서. 네. 1991년이고 공소시효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태안위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태안위법이 1999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발생한 것은 이전 공소시효. 그 이후 발생한 것은 공소시효 폐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범인을 잡아서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유족 입장에서는 진실만이라도 알고 싶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재수사 이야기도 나오는 거겠죠. 특별법 얘기도 나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찰이 수색했던 그 산에서 사체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기 초동수사가 실패했다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경찰은 인정하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35만 년의 연인원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보통 경찰의 수색을 아는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전에 한 번 수색했다고 확정된 곳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것이 부실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또 하지 않는. 그래서 아마도 초기에 수색에 실패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실패했다. 그런데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아이들의 유골에서 이게 타살 흔적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흉흉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미군 사격하다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주위 그 동네에 어떤 깡패들이면 그러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 두 공기로 맞은 흔적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의 두 개골에서 그때 정확히 법의학자의 표현은 삼날짜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날짜국에 날카로운 일직선이 나타났다. 그래서 법의학팀에서 명확히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그 부분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냥 결론은 저체원사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러니까 실종된 것 자체가 미제 사건이 됐지만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 더 단히 의문이 더 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법의학팀에서는 타살이라고 했는데 결론은 저체원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죠.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더더욱 유족들이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타살 흔적 두 개골에 발견되고? 네. 오른쪽 측두엽 쪽에. 그 5명 중 몇 명이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까? 1명 아이가 그렇고 나머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갖고 명백한 건 그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30여만 명이 동원돼서 사실 뒤졌는데 왜 그때는 발견 못하고 11년이 지나서 발견됐느냐. 혹시 다른 것에서 살해하고 유기를 나중에 그 사안에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법의학자들이 판단해서 그 상황을 사진을 보니까 사망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기된 상태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망 죽인 후에 유기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는 쪽으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유기를 하면서 땅속에 묻는 바람에 경찰이 못 찾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혹시? 그렇거나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묻었거나.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저체온사라고 했냐면 몸에 다른 상처가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성을 다 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에 상처가 한 사람밖에 없고 그런데 다 그냥 상처 없는 상태에서 이게 옷을 덮여진 상태라고 하면 이것이 꼭 저체온사만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상당히 미진한 거들. 그런데 아이 한 명에만 집중적으로 구타를 했다고 하면 나머지 4명의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통제가 안 되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한테 상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를 일정 본보기를 삼아서 제압을 해놓고 그럼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제가 되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이게 범인이 복수가 아니고 한 명일 수도 있겠다. 혹은 두 명일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 명이 아닌. 그런 의결도 나온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상황을 보면 여러 명일 수는 없겠다. 여러 명이 여러 상처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럼 한 명 혹은 두 명 정도이고 그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검토되기가 어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제가 아까 잠깐 여러 가지 소문도 있었다고 했었는데 음모론이 많았죠? 네. 음모론도 사실 이 음모론이 수사를 방해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탄피가 발견됐다는 동 또 이제 어떤 비전문가가 말하자면 누구를 꼭 지목해서 그 아이 중에 한 사람의 가족을 지목해서 범인으로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제보가 또 엉터리 제보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원래 수사를 정석대로 했어야 되는데 음모론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사건이 망가진 경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종된 그 음모론 중에 하나가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가 아마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네. 그건 그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경찰이나 공권력에서 그 말을 따라서 보기를 수색하고 그랬으니까 그 부모를 두 번 죽였죠.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제보자가 최근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연구소 쪽에 비슷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소상히 제보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관련된 것은 여러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에 일종의 관종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보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또 다른 데서 들은 걸 정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분명히 제보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한민국이 건국하고 가장 미스트리한 사건 중에 하나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실종된 아이들의 자체가 발견됐으니까 이제 실종은 아닌 것이죠. 타살죠. 타살로 그렇게 결론 났고 제일 나이가 많은 친구 한 명은 명백한 타살이고 두 개월의 상처를 봤을 때는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저체온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아이들도 도구에 의한 타살이나 총기 흉기에 의한 타살로 보는 겁니까? 그냥 지금 6월밖에 없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 수 없더라도. 없지만 결론은 그냥 저체온사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더더욱 안타깝고 재수살 요구하는 것도 그런 근거죠. 왜 그게 그렇게 결론이 났느냐. 그걸 결론 낸 사람이 책임을 져라. 이런 쪽 그렇게 되면 특별법을 통해서 그때 수사한 사람들을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쪽도 가능한 겁니다. 왜 결론이 너무 이상하다. 전문가들도 그 부분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찰의 그러면 최종 결론은 저체온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실종된 계절이 그렇게 추운 계절은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개구리 잡으러 갔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밤이 되면 이제 추울 수도 있는 거예요. 3월이고 대구 잘 아시니까 3월 말입니다. 그렇게 춥지는 않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추우면 내려올 수 있는 데거든요. 산을. 그냥 가까운 데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5명이나 혼자라면 모르겠는데 여러 명이 저체온사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수사가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전담 수사팀이 또 꾸려졌다고 하던데. 전담 수사팀이 관할 경찰서에 꾸려져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사건이어서 수사가 그렇게 진행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동성시가 끝났기 때문에 자료 찾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유족들이 특별법 같은 건 이것만은 아니라 관련된 미제 사건들에 대한 특별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건 처리반 배상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